아.. 이거 사상검증 한 번 당하면 끝나네 사상검증 없다 없다 오케이 상대방은 우라라라는 나쁜 생각을 하지 않아 안고 있어요 우라라라는 나쁜 생각이 없어 일반소환 효과 활동 파괴하면서 1소권 추가 파괴되었을 때 덱에서 특수 덱에서 서치 바로 서치로 기메라 샤크 키메라를 일반소환 키메라효과 묘지에서 스크랩터 특수 이효과 발동했을 때 샤크가 자동으로 파괴되구요 샤크효과 대개산장 묘지로 스크랩터터 링크소환 스크랩하이반 아마 비스트 한마리밖에 안나올거에요 스크랩하이반 소환하구요 스크랩 스크랩 볼렘을 소환해줍니다 라이트닝 보텍스 페르 한장 버리고 발동할 수 있다 마법카드네 나 방금 잘못봤나? 불긋는 응력이라고? 일단 덱에서 두장 갈고 마법카드 무효빠게 이 카드는 한턴에 한 번이 아니고 계속 발송할 수 있습니다 옛날 카드라서 옛날 카드라 뭐야 이거 싫어요 안되요 그러지 말아요 4천 인소건 썼구요 오케이 옛날 카드가 사기긴 하자 드로우 스크랩 팩토리 일단은 세트카드 먼저 날립니다 이게 탈출장치 잠깐만 아 됐다 와 와 다행이다 와 다행이다 저친구 이번 턴 원턴 할건데 아 생각해보니까 어차피 강탈로 요거 올려도 재물선하면 되는구나 효과발동 저친구 이번 턴은 끝났어요 스크랩 랩터 네 필드 투투수환해주구요 랩터효과 1소건 추가하면서 라고 하려고 했는데 나가네 하하하하하하 다음뿐 일단 뭐 어쨌든 가본것 같구요 유니온키리건 효과 보블린을 달아주구요 골렘이 효과를 발동합니다 유지해서 스크랩터를 살릴거에요 안막을거야 트윈데레곤 효과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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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패로 효과발동합니다 맞구요 무효되고 파괴 트윈드래곤 팩토리 효과 놓쳐서 안되고 트윈은 되겠지 자 그러면 스크랩 와이반을 매지해서 특수 참고사항이지만 지금 쓰고있는거 전부 다 뻥카예요 이거 이거 하나만 지금 이거 이거 다 막히고 얘까지 막히면 답이 없는건데 그전에 못막으면 저친구 끝납니다 와이반의 효과 유지해서 스크랩 트윈드래곤을 소환합니다 얘가 얘가 딱히 레벨 지정도 없더라구요 딱히 딱히 레벨 지정도 없어가지고 그냥 드래곤들 막 꺼낼수도 있어 하하하하 왜 쫌 그래 와이반 효과는 나오나? 나오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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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이반 효과 나오네 그러면 어차피 저친구 상대로 지명자 의미없는거 같으니까 지명자 파괴할게요 효과 발동 효과 발동 한 턴에 한번 명칭 지정 아니다 하하 지정 지정 손패로 이대로 끝내면 되긴 하는데 이대로 끝내자 배틀 끝! 명칭 지정이 아니야 하하하하 하하하하 다음뿐 일단 처음보는 테마군입니다 일단 확실한건 처음보는 애들이에요 오 됐다 일단은 상대방의 효과 야 이거 드로우드 그건 포함이냐? 미쳤니? 드로우드 드로우드 드로우를 왜 포함하고 난리야? 지정 지정 파괴 오케이 없고 일단은 일단 사상검증 먼저 사상검증 우라라라는 사상을 가지고 있는 지구가 아니구나 냈다 이러면 원턴 날거에요 스크랩 팩토리 랩터 효과 효과 발동 지정 하게 되구요 그 다음에 백토리 효과 그 다음에 랩터 효과 순서대로 발동합니다 어 페로 샤크 그 다음에 아니다 나 생각 잘못했구나 아 괜찮아 그럼 소환 안하면 돼 괜찮아 소환 안하면 돼 볼렘효과 유지해서 스크랩터 넷필드 숙소해 주고요 그 다음에 이거 파괴용 재물이에요 스크랩 와이반을 이렇게 둘 먹어서 소환합니다 스크랩 와이반 그 다음에 여기서 키메라 일반 소환 해줘야되구요 키메라 효과 발동 유지해서 스크랩터 자 와이반 효과 유지해서 스크랩 골렘 숙소해 줍니다 자 여기서 우리 키메라 파괴해 주고요 와이반 효과 덱에서 스크랩 골렘 자 필드 위에 이 카드를 파괴합니다 자 골렘 효과 뮤지에서 스크랩 키메라 네 필드 특수해 주고요 자 싱크로 소환 스크랩 드래곤 지정 지정 자 까발동 뮤지에서 스크랩 키메라 네 필드 특수 오케이 배틀 zel 원 턴 신전 외에 네크로벨리 카드 한 장을 좀 골라 세트 세트 한턴 발동 못하죠? 세트해도 문제없어요 그러면은 일반 소화 효과 발동 묘즈에서 스크랩터 특소 랩터 효과 자기 자신을 파괴하고 팩토리 효과랑 서치 효과 그리고 넌 나오면 안돼 자 스크랩샤크 남은거 한 장 서치해주고요 스크랩 볼렘 남은거 특수해줍니다 빨리 끝내야 되니까 빨리빨리 촬영합시다 묘즈에서 스크랩터 부활시키고 싱크로 소환 스크랩 트윈드래곤 나와라 머리 두개 스크랩 머리 두개를 스크랩 머리 두개 효과 발송 필드위에 카드 한장 지정 더할까 더하자 상대방 카드 두장 지정 네껌파개 상대방 손패로 아니 배틀 죽어라이 사악한 뮤직이야 사악한 뮤직이를 물리쳤다 하하하하 아이씨 효과 착각해서 큰일갈뻔했네 이러면 플레이 가나? 어 됐다 플레이 올라왔구요 Firstly 스크랩 3 감사합니다.